이달리 폭행을 좀 해줘야 돼 갈리 어딨어 자 일단 이번판 제이스 vs 김플랭크고 상대가 정복자 들고 왔거든 아 장난해 나한테 바로 올 수도 있으니까 와당하게 하하 진짜 눈물 나는구만 그냥 어 아 이게 맞아 아 돌아왔네 아 다행인거는 내 점화가 안 빠졌다는 아 뭔가 좀 느낌이 싸하다 어 이럴 것 같았어 내가 이럴 것 같더라 느낌이 싸하더라 개자식들 야 한두 번 죽어봐 내가 진짜 웬만하면 거의 트포만 갈 것 같은데 라인이나 받아 먹는게 최선인 것 같아 지금 이거 킬각을 안준다 제가 화약통을 맞추고 싶어도 사거리를 안줘 버리 주지마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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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 도망가 이 판은 신파를 할게요 신파를 제이스 좀 빡세서 탐식의 망치가 필요해 아 아까운데 아 도망했다 이건 완벽하게 망함 타워다이브 타워다이브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제이스 미아라서 야 아래쪽에 안 보이면은 탈리아랑 같이 확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네 아 공 잘못 쏟났어 아 멀씽 나왔네 아 진짜 개아파 하 아 스트레스 받네 너가 잡아야 돼 너가 잡아야 돼 에이 가라 아 다 흡수해 흡수해 그렇지 이 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는 독사과전 아 잠깐만 제이스 암살각함 보겠습니다 제이스가 오면 큐를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어서 터뜨려서 화액통을 주문검 화액통을 두번 거리를 안쪽 탑 위험한데? 탑이 버텨야 돼 탑 버텨야 돼 탑이 내가 바텀 미니까 아 탑이 버텨야 돼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거 이달리 이달리 나이스 침착하게 3단 아이템 꽂아버리고 이거는 계속 사이드에서 소규모 한타를 유도를 해야 돼요 이달리가 너무 세서 5대5로 꽝 붙는 것보다 비에고랑 갱프리 사이드에서 흔들어줘야 돼 비에고랑 갱프리 사이드에서 흔들어줘야 돼 대신 잘리면 안 돼요 항상 시야를 잘 체크를 해줘야 돼 푸시하기 전부터 이거 대포니까 조금만 했다가 할게 콩먹어 도망쳐 도망쳐 공 빠졌고 탈리아 공 빠졌고 나 빨리 바텀 밀면 돼요 이러면 이런데 와드하고 그러면 오는 곳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조합으로 못 막을 것 같아 얘들아 나는 미는게 나을 것 같아 도망치고 엔조 쏟아 를 엔조 이 아 갈리오 못 잡은 거 너무 아쉬워 야 던졌다 이거 어 안돼 오 살았어 이달리 폭행을 좀 해줘야 돼 이달리가 폭행을 해줘야 돼 아 갈리오 어딨어 내가 제이스를 짤려면 어때 나이스 제이스 어디갔어 아 붙어줄게 붙어줄게 가죽여 아 코구멍 시체점 어떻게 해봐 지지 아 빡셌어 이번판 진짜로 아 이건 탑차이 인정 이건 탑차이 맞다 야 딜량 봐 바로 2만 1등 어 아